같은 자세로 오래 근무하다 보면 발이 저리거나 불편한 적이 종종 있는데요. 발받침대를 통해 발의 피로가 풀어지도록 발받침대 구매해보시는 건 어떠신가요? 발받침대 추천 5가지 시작합니다. 제품 판매 정보는 더보기란 참고해주세요. 포맷 다용도 패브릭 발받침대입니다. 가격은 18,990원입니다. 36cm의 높은 높이로 앉은 상태에서 다리를 일자로 패 앉을 수 있어 편안하고 허리에 무리를 주지 않습니다. 이중 쿠션이 적용돼 딱딱하지 않아 푹신한 쿠션에 발을 편안하게 올려놓을 수 있습니다. 4개의 미끄러운 고정 발굽이 있어 미끌림을 방지하고 소음이 없으며 바닥을 보호해줍니다. 견고한 스틸 프레임으로 내구성이 좋아 믿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. 포맷 다용도 패브릭 발받침대 어떠신가요? 디럭스 표준 특대형 발받침대입니다. 가격은 15,390원입니다. 디럭스 발받침대는 삼나무 원목 제작으로 피톤치드 함유량이 높아 원목 그대로의 나무결을 느낄 수 있습니다. 특대형 사이즈로 편안하게 발을 올릴 수 있으며 아래의 신발을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을 주어 깔끔한 바닥 정리가 가능합니다. 노트북, 패드 거치대로 활용 가능한 높이로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어 만족도가 더욱 높은 제품입니다. 100% 국내 제작 1년 무상 AES로 믿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. 디럭스 발받침대 어떠신가요? 라운드비 사무실 발받침대입니다. 가격은 4만 2,800원입니다. 흔더덕이 없는 깔끔한 디자인으로 심플함이 느껴져 어떤 공간에 두어도 어울리고 인테리어를 해치지 않습니다. 회전 각도를 0에서 20도까지 조절 가능해 내 몸에 딱 맞는 각도로 조절해 사용할 수 있어 좋습니다. 위에 메탈 소재의 곡선 파이프를 활용해 달리 스트레칭할 수 있어 발의 피로를 한층 더 풀어줄 수 있습니다. 튼튼한 스틸 소재로 내구성은 물론 쉽게 밀리지 않아 안정감 있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. 라운드비 발받침대 어떠신가요? 호지표 책상 사무실 발받침대 높이 조절 다리 거치대입니다. 가격은 3만 8,800원입니다. 높이 조절 기능으로 남녀노소 누구나 편안하게 원하는 높이에 맞춰 사용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. 6단 높이 조절 시스템으로 위아래 125mm까지 높이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. 높이 조절을 통해 아래 남는 공간에 신발을 보관할 수 있어 아래 공간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. 강력한 내구성으로 90kg 성인 남자가 올라가도 파손되지 않는 단단함으로 믿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. 호지푸 발 받침대 어떠신가요? 단이카 스툴푸 2단 발받침대입니다. 가격은 3만 3,800원입니다. 2단 발받침대로 발을 단순히 받치고 있기는 물론 발을 뻗을 수도 있어 활용성이 높습니다. 와이드한 사이즈로 보다 편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이중 쿠션제를 사용해 발을 올려놓았을 때 딱딱하지 않고 편안합니다. 고주파 압축으로 스티치 없이 프레스 공법으로 가죽팡석을 만들어 고급스러움이 느껴집니다. 사면에 바닥발국 고정캡을 사용해 미끄럽지 않고 15mm의 강판 스틸파이프로 제작돼 튼튼합니다. 바니카 스툴푸 2단 발받침대 어떠신가요?